다른의 5만 원 토마트 공주 여러분 저 약간 그거군요 자랑하는 세분은 Y 셔츠가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참 예뻐요 있 viktigt 수고하십니까. 어 다녀와 제가 탈버스 막고 도착해요. 내렸습니다. 어. 하이. 처음으로 준 거 같은 학교에서 나왔어요. 방송에서는 저와 학교에서의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약간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기가 저희 학교에요 여러분. 그쵸 친구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저는요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도영의 등격기를 했습니다 바이바이 저희 매점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매점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매점입니다 몰라 감사합니다 이게 죽어요 먹다 죽으면 찍는 김에 제대로 찍자 어떨게? 슈퍼쿠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싹 보시면 싹 이런 비주얼 저 사람 너 얼굴 타냐고 여러분들 이런 비주얼입니다 대박이다 뜨겁다 나이스 할까니까 형 아침에 이러는 거 아닌데? 진짜 이런 거 근데 막상 학교 오면 또 괜찮다 트럭을 약간 충전했잖아 자면서 70%로 이러는 거 내가 느낀다 근데 된다 이것도 똑같아 힘든 거 아닌데 똑같아 어 맞아 어째 돼 저희가 이렇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계속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식단 콜리를 해야 돼서 계란 먹으려고요 계란이랑 몸에 좋은 거 먹을 거예요 끓는 걸 기준으로 씹은 음식 좀 오케이 저희 음식 바나나 토마토 두유 달걀 기다리는 거 트레이전 맨 보는 것이 구독과 좋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 뜨거워 안 뜨거워 마지막 재료 계란까지 아침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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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잖아 밥 먹자 준규야 밥 먹자 준규 형 뭐했어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데뷔를 없었기 때문에 일반식 먹으면 안돼요 3년에 입부대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자켓 촬영을 살이 확 빨고 찍긴 했거든요 응 맞아요 아 진짜 예쁘게 나긴 하더라 근데 나랑은 안 맞아 다행히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부작업 때 입었던 바지다 새롭게 입고 싶은데 롱패딩을 입을까? 출근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까맣게 입을 거예요 까맣게 까맣게 입었습니다 모자도 검은색 마스크 제일 중요한 마스크 우선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 안녕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출근하겠습니다 형 출근하자 할 거예요 출근할 거예요 언제 나와 이제 나가요 옷만 입으면 돼요 지갑까지 2분 남았어 어떡해 안 있을 수 없으니까 출근했습니다 바이바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다 했어요 빠르게 옷 좀 챙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이따받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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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잉 그리고 여러분의 영화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담, 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담의 영화번호입니다 제 영화번호는 카엘입니다 서울, 서울의 영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19살이오입니다 이 영상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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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도양입니다 영화번호는 샘 영화번호는 샘입니다 음... 대시 대시 그 빨간색 벤는? 스태스 패션 패션 안녕하세요, 저는 현석입니다 영화번호는 샘인입니다 우리의 트래저 멤버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저희에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 좋은 불가능하지만 잘 안내되었습니다 네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17살은요. 제 hobbies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영어는 아직 잘 못할 수 있어요. 나은 영어는 정말 잘 못할 수 있어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잘한다. 좋았어요. 이게 통글들어. 통글들어 주실 수 있어요. 워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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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쩍을 축하라고 하겠어요. 워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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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쩍을 축하라고 하겠어요. And this is very classic one, American version of Ganjang-Vongjang, right? Let's see who can do it best. How much would I Frankly-Vo-Chalk Chalk U-U-Chalk Chalk U-U-U? That was very quick, that was very fast. Sam? How much would I Uchap Chalk U-U-Chalk Chalk U-U? How much would I Uchak Chalk U-U-U? Not bad, not bad. OK. Danny? How much would I Uchak Chalk U-U-U? How much would I Uchak Chalk U-U-U-U-Chalk Chalk U-U? 아니 아니요, 여러분 모두 다 좋아요! 오케이? 모두 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데뷔곡을 이제 조금의 스포츠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아! 여기 마라 만드는 거야.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나중에. 이런 느낌? 더... 좀 더... 약간... 완전... 밝은 쪽은 아니고 어둡다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거 진짜 준비 잘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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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love me want you If you love me want you If you love me want you Love me want you 안녕하십니까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 저희 팀 내에서 가장 음역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려고 하는데 But I gotta scream better stick to it My lips tell me I gotta love And now can you see The irony And now can you see The irony I just wanna bounce baby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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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you know this right here is what I'm talking about Talking about And all the pretty girls in the world But I'm in this space with you Cutting out the lines I came to fight My fire must fade with you My heartache will stay with you And fly greatest games with you Oh 잘했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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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를 가려고 원해 야 난 이런 거 이제 날 돕내버렸던 맨밤이 계속 두려워 계속 그리고 지르고 지져 날 펼치고 고다가 울어 이러고 내가 더 미쳐 버린 걸 살려준 grand loss 내가 더 느끼고 있는데 내게를 가려고 원해 내게를 가려고 원해 내게를 가려고 원해 저희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열고 계시면 트레이저 보이가 지나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난 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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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 원해 이 원해 난 개입하는 나릇 directement adjacentes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많았을 때 다 한꺼번에 해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다 한꺼번에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한꺼번에 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데뷔 준비에 박차가 오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공 관리를 해야 되고 파이팅! 파이팅! 생각하니까 시작하면 되죠. 들어오죠. 오, 화를 내려가 한번 올려볼게요. 우와, 좋아. 5, 4, 3, 2, 1, 여보세요. 2, 1, 2, 1, 2, 1, 2, 2, 1, 1, 2, 1, 2, 1, 2, 2, 1, 2, 1,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3, 2, 1, 2, 1, 2, 1. 쉽지 않네요. 이 운동을 평소에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뭔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희도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번 인공하는 멤버들 중에서 제일 레이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네요. 좋아. 너무 창백해져서 또. 빨리 좀 대고. 그렇지. 네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잘하네. 개인적으로 좋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쭉 일어나. 쭉 일어나. 쭉 일어나. 쭉 일어나. 쭉 일어나. 죽지마. 죽지마. 가자. 응. 응. 오케이. 가장 좋네. 일. 안정적인. 2. 끝. 너무 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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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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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미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몸 관리를. 해야지. 운동하다가 만난 두 남성이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근 공개할까요? 복근 공개? 제가 기가 막히고 오는데 진짜로. 3년 뒤. 진짜로. 그렇지요. 마지막. 오케이. 잠깐 나갔다. 시작. 오. 1. 현둘이 한 번 보여줘. 2. 그렇지. 간다 간다. 1. 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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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터진다. 호흡해야 돼. 호흡해야 돼. 앞에 봐. 눈 떠. 오케이. 물 올렸다가. 이거 또 이렇게 빠진다. 오케이. 아사이. 아사이 괜찮아? 아사이. 오케이. 무슨 일이야. 에이스. 박정호. 아사이. 저 못해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저랑 3년째 운동할 때 더 잘하는데요? 제가 사실. 어저께. 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두에. 다 해배겠어요. 근데 지금 업계 한 건데. 네. 근데. 안타깝네요.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오늘따라 잘 못하니까 아쉽네요. 저도. 그쵸.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왜요? 떡볶이로 삼행시 한 번 지어보시겠어요? 네. 떡. 떡볶이야. 떡볶이야. 떡볶. 볶음. 볶음 김치가 먹고 싶구나. 이럴 수가.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하셨는데. 진짜 오랜만이죠. 네. 그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는 잘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나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뭡니까? 아사이는. 햄버거요. 햄버거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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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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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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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하러 왔겠어요 저희가. 데뷔곡 연습이죠. 그렇죠. 티로그 때 보시면은. 애들 보셨죠? 텐션. 그 텐션을 저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카메라 온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뭘 부르고 있네? 아 뭐야 뭐야. 야. 오 여기. 마시는 형 루토. 여기 앞에 웨이트를 하고 있어. 저희는 현재까지도. 댄스 전에 항상 하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 투. 줄 쐈 File 뱉호. newborn 투 이거. 모래BA을 sub Cao이다. pública treble 땡은 남긴다. ắcmate 뱉호. 딱. manga làm. 얘들아 한 번 그냥 몸풀기로 한 번 풀자 힘들지 않아요? 준규만 힘들어요 힘든 사람 힘들어! 힘든 사람 현석이 형 아님 다 했어 힘든 사람 현석이 형 마지막 기회 힘들지? 지은이랑 지혁이 뭐 기억 안 나? 아? 알바비? 알바비? 진짜 수입이 있던 거야? 우와! 우리가 이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같아요 여기 괜찮나? 왼쪽 봐 왼쪽 땀이 진짜 땀 흘리니까 더 잘 생긴 거 같은데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트레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우리 노래라고 나오는 거잖아 저희의 곡 꿈 같아 우리 노래라고 하니까 프로식이 생기고 막 그러고 봐주는 거 없다 여러분들은 안 받는 김준규를 기대해 주십시오 봐주지 마세요 네가 안 받는다 내가 안 받는다 16살 데뷔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안 힘들어? 이런 거? 힘든데 저도 힘들고 형들도 힘드니까 그거 생각합니다 거의 정원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번 안무는 뭔가 형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최연석과 박지윤에게 열심히bereich 제형이 어제 갑자기 낯감뒀러가 말 안 했는데 정원이가 행복하다 사실 사람은ów 암호 형들, 그냥 뭐 멤버들이 많이 도와줘. 제가 혼자였으면 하던데요. 12명이라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데뷔 준비를 하면서 이런 준비 기간이라서 더 연습생 때 기억이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실감도 안 나는데 그 실감이 나는 과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점점 이게 현실이 돼가는 게. 이런 순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쏟아붓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은 생각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하니까 엄청 정시가 없었어요, 제가. 단추를 연습할 때 연습실에 모여 있으면 12명이 힘을 받아요, 제가. 항상 힘내주셔서 하시는 거 보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매분들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니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곧 멋있는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거고 가수 틀어점을 기대해주세요. 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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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진 거 아니야? 진짜 나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따라서하는 거 Preparezo. 나는 liege는 것 같게 잘했을 때가. 진짜 열었어.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몸이 터져네. 많이 힘내세요. 와우 와우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써요?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쓴 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와우 오오오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비 leav기 어디야? 아 scat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여기 세 명만 아무튼 할 수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ensagu 신비했습니다 운동 보셨죠? 조금만 스위치 할게요 한 판만이 스팸 기타 배워왔었어요? 아니 그냥 처음 그냥 산 거예요? 거의? 그때 그냥 녹화기로 시작했다가 잘 치지 않아 아사히 몇 때 하는 거예요? 제가 방을 바꿨죠 저랑 아사히 형이 좀 많이 음악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2층 침대 썼었는데 드디어 1층 침대 쓰게 되었습니다 예에에에에 아사히 형이 그냥 배려해줬어요 땡큐 브로우 예에 저도 편한 곳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여러분들 하나 말 안 한 게 있는데 오늘이 트레저 맵 마지막입니다 저희 트레저가 처음으로 같이 했던 방송 저희의 시작을 알렸던 그런 트레저 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도 새로웠고 트레저 맵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트레저 맵이 멤버들이랑 잘 얘기도 하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했던 것 같고 트레저 맵 하면서 사실 성격도 많이 긍정적인 게 좋아졌어요 트레저 맵 촬영은 여행 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편하고 왜냐면은 이렇게 막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반 년 동안 찍고 왔는데요 추억이 많았네요 시청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만 불 끄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도록 할게요 잘 할게요 안녕 넌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형 안녕 안녕 굿나잇 불을 끄면 트레저 맵이기 종료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연습 중간에 엄청난 걸 받아왔습니다 지금 익숙하시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저희에게 저희 거 맞아요 마포구 대박 눈물 버튼 아니에요? 무슨 버튼 아니에요? 아직이다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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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버튼 우와 이거야 야 이게 3 2 1 와 영롱합니다 야 골드버튼에 우리 보여 이 모든 거 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팀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팀의 분들 저작진분들 덕분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잘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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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찍힌 아 찍힌 하나 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연 ے 저작은 네 조기가 번쩍 judgments 다 j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